네, 이번에 푸는 문제는 2008년 4월 학평 다형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루트 N 저국 플러스 A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저국 플러스 BN 플러스 2가 5를 만족하는 두 실수 A에 대하여 A 빼기 B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N을 무한히 한번 보내보세요. 무한히 보내면 얘가 무한대 제곱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3 무한대로 가고요.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로 한다.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5라는 값이 존재하려면 일단은 뭐해야 돼요? 바로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자체를 변형하자. 변형하는 방법은 얘를, 결례를 분모 분자에다 곱하자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분모는 뭐가 되냐? 루트에 N 제곱 더하기 AN에다가 더하기 3 플러스 루트에 N 제곱 더하기 BN에다가 플러스 2 그럼 얘의 결례를 곱하면 N 제곱 날아가고요. 두 개의 차가 됩니다. 그러면 N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의 N에다가 더하기 1이 남아서 리미트 값이 되겠다는 거죠. 됐나요? 계산해 볼까요? 그럼 얘가 5입니다. 얘가 5라고요. 그럼 일단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봤더니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겠다. 또는 이 분자도 최고차항이 1차, N 제곱으로 루트 1차 계산이 되겠구나. 따라서는 분모의 가장 큰 뭘로 나눠냐라? 루트 N 제곱, N으로 나눠줘라. 됐죠? 그러면 이 만족하는 5를 계산하기 위해서 A 빼기 B가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다가 N을 위아래로 넣으면 얘가 1 더하기 N분의 A 더하기 N 제곱분의 3에다가 더하기 루트의 1 더하기 N분의 B에다가 더하기 N제곱분의 2가 되고 여기가 A-B 더하기 N분의 1이 되겠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 얘가 0, 얘가 0, 얘가 0, 1, 1 분모는 2가 남고요. 얘가 또 0으로 가니까 A, B가 남아서 결국에는 얘가 문제에서 5라고 했으니까 아, A마, B가 딱 얼마다? 10으로 나오는 문제였구나. 됐죠? 결국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우리가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자체로 식만 변형한다면 그 다음은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와서 해당한 N을 무한히 보낸 그 극한값을 계산하며 A-B가 딱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